배치 파일을 이용해서 윈도우 자동 설치하기. 윈도우 설치 디스크와 배치 파일로 윈도우를 자동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격 설치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 설치에 사용되는 디스크 관리 도구, 배치 파일, 무인 설치 응답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다운 링크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여기서는 윈도우 설치용 디스크는 미리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설치 이미지 파일의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CMD를 입력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설치 디스크 드라이브로 이동합니다. CD 명령어로 소스 폴더 안로 이동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아래 설명에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윈도우 설치 이미지 안에 에디션별로 인덱스 번호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프로 에디션은 인덱스가 3번입니다. 여기서는 윈도우 프로 에디션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배치 파일은 미리 설정한 볼륨 레이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드라이브를 찾아서 그 드라이브에 윈도우를 설치합니다. 설치 대상 드라이브에서 우클릭하고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볼륨 레이블 이름을 다른 드라이브와 구분되게 변경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계속을 누릅니다. 이제 배치 파일을 수정하겠습니다. 배치 파일에서 우클릭하고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세트 레이블 항목 뒤에 설치 대상 드라이브에 볼륨 레이블을 입력합니다. 여기에 설정한 볼륨 레이블이 있는 드라이브에 윈도우가 설치됩니다. 세트 인덱스 항목 뒤에 설치 이미지에 에디션 인덱스 번호를 입력합니다. 저장하고 종료합니다. 배치 파일과 무인 설치 응답 파일을 복사해서 설치 디스크의 최상위 경로에 붙여넣습니다. 디스크 관리 도구를 실행합니다. 대상 디스크는 설치용 외장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파티션 관리를 누릅니다. 부트 영역의 파티션을 선택하고 드라이브 문자를 할당합니다. 파티션 관리 창을 닫습니다. UEFI 메뉴를 선택합니다. 부팅 항목 편집을 누릅니다. 디스크는 설치용 외장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파티션은 앞에서 할당한 부트 파티션을 선택합니다. 파일은 화면에 보이는 경로의 파일을 입력합니다. 아래 설명에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번에 이 항목 부팅을 체크합니다. 현재 부팅 항목 저장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닫기를 누릅니다. 지금 재시작을 누릅니다. 다시 시작하고 설치용 외장 디스크로 자동 부팅됩니다. 설치 초기 화면에서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F10을 누릅니다. 윈도우 설치용 외장 디스크의 드라이브 명을 찾아야 됩니다. 노트패드를 실행합니다. 메뉴에서 파일의 열기로 들어갑니다. 내 PC를 선택합니다. 장치 및 드라이브를 보면 설치용 외장 디스크의 드라이브 명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했으면 메모장을 종료합니다. 설치용 외장 디스크 드라이브로 이동합니다. 배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이후부터 자동으로 윈도우가 설치됩니다. 원격으로 접속해서 USB 디스크의 설치용 디스크를 만들고 배치 파일을 설정하고 재부팅해서 컴퓨터 사용자가 배치 파일을 찾아서 실행하게 도와주면 원격 설치도 가능합니다. 윈도우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여기까지 배치 파일을 이용해서 윈도우를 자동으로 설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